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30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4월 30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최미리암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미옥의 영육관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시어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시어 기도합시다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성자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느님의 힘으로 살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려 바오로가 피시리아 안티아우키아에가 해당에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메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의 거룩한 산시온이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부수고 온기그릇 바수듯 바수어 버리리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인금들아 이제는 깨달아라 인금들아 이제는 깨달아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경애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겁은 발에 입맞추어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용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사도행전 어제 이어서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설교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일행은 지금 마키프로스에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유다인들 회당에서 유다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제 이어지는 오늘 설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어제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오로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였죠 주님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고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도되어서 살고 지내왔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께서 주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것이에요 이곳 이영만리에 있는 피시디안티우키아에 있던 유다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한국 땅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비슷한 것이에요 이들 역시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 지도자들과 연락을 소통을 하려고 또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고 그랬던 거였죠 바로 그런 유다인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찾는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단죄하고 심판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느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늘 그리워하고 있고 자기들이 늘 신뢰를 주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느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들 죄의 역사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들 역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죄를 짓고 살았다는 일생을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부활하신 분께서 단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 우리들에게도 당신께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유다인들도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의식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유다인들은 자신들 죄의 역사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또 하느님 계명을 실천한다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렸던 지금까지의 삶을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의롭게 해 주시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또 믿음을 또 사랑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고 내가 실패했고 죄 지었고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살펴보니까 다 죄였고 이런 사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에 빠지죠? 스스로에 대한 나약함이나 어떤 실망감이나 또는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힘을 찾고 또 주님의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나는 나약하고 죄 많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어떤 약속이죠?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것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받은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죽음을 향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하느님의 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활을 하는 이는 어떻게 된다?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은 이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다 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이 위대한 설뷰는 그때 유다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살쪄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유다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바오로 사도로 말미야마 다시금 하느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어떤 하느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에게 힘과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들 생활에도 울려퍼져서 우리들이 참으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우리를 모두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돌봐주시는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께 사랑과 기쁨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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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재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고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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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요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전여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오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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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